안녕하세요 엘르 코리아 엘르 코리아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티파니영입니다 우리는 지금 밀란 패션 리크 모스키노 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Come on in and get ready with me Welcome 짜잔 짜잔 저희가 룩북 때 열 개로 추렸다가 다섯 개로 추렸다가 두 개로 추렸는데 아직도 고민이에요 Blend in for rock and roll 그래서 소개하겠습니다 드럼 롬 티파니스 글램 팀 스타일리스트 익스트라이드네 그냥 패션 레전드 정영 이사님 함께 와주셨습니다 그녀는 바로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헤어메이크업 위위 아텔리아 에서 혜진 원장님 그리고 보람 실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첫 쇼를 함께 해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뭔가 크리에이티브를 위한 이 약간 실반을 잇는 I love you 감사합니다 진짜 어젯밤에 일단 로즈 코코넛 밀크 반신욕을 했고요 아침 먹고 스트레칭 30분 유산소 30분 스팀 룸 10분 그거 하고 이제 꿀 에센스를 발랐어요 꿀 팁을 위해서 진짜 꿀은 아니에요 오늘은 그래도 밀란에 왔기 때문에 레드카펫스럽게 좀 클래식 미니멀 글래머러스 그리고 하우스 앤바스로서 처음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헉 맞아 그 선택을 그때 그렇게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TMI 방금 피스타치오를 까먹고 왔어요 긴장했어요? 네 앰바스로서요? 네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음 음 좋을 수도 있어요 진짜 잠시만요 잠시만요 I don't know 영어로 나오네요 모스키노와 인연은 정말 오래됐고 기쁜 것 같습니다 트윙클의 메인 룩 중에 저희가 밴드신이 있는데 저희 세 명이서 모스키노 룩으로 제가 이건 꼭 입어야 된다 해서 제가 가장 아끼는 룩 중 하나였습니다 음 평상시에 다닐 때도 아이템들이 많았어요 곰돌이 폰케이스 바비거울 폰케이스 제가 너무나도 애정했던 그리고 그 정도로 너무 제가 패션을 좋아하니까 옷 만져보고 입어보고 열광하고 그냥 뭔가 새로운 출발 시작 이라는 거에 잘하고 싶고 저희 스타일리스트 이사님과 I love her style and I love 함께 여기 오는 거에 I'm 조금 벅차요 오늘은 제일 낮이잖아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누가 보면 나 진짜 연기하는 줄 알고 결론은 그냥 정말 감사한 자리입니다 자리 파이팅 나 올 수도 있어 저 엘코리아 Thank you for capturing this moment This is my fashion week debut 그리고 앞으로 함께 오래오래 좋은 모습 좋은 룩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You know? 계속 you know? I know I know I know I know Thank you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저희는 골드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이제 쇼에서 만나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기쁘니요 또 큰 엘코리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할렐루야 렐루야 하여 하여 그런 color тан자 하여 라고 하렐루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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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